다음 주 연휴가 끝나고 다음 3월 시장이 시작할 때 어떤 기업이 과연 또 관심을 받을지 그 전에 일단 수요 팀들의 성적을 봐야 되는데요. NH농약증권 여의도 프라임지점 어제 임대혁 과장이 차바이오엔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세가 어떻게 나오나요? 1.89% 상승이군요. 200원 상승한 1750원. 장중에 11000원대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바이오와 헬스케어 쪽이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시류하고 맞물렸군요. 다음 하나투자증권 강남 리더스라운지 송승복 연구원이 GDE를 얘기했는데요. 2.7%입니다. 신규 상장한 이후에 다시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각업체라고 하는데요. 글라스 식각이 어떤 의미를 쓰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를 겨냥해서 오버나에스무즈 IBK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규화 연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기업을 관심 있게 좀 볼까요? 네, 오늘 저는 로만손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로만손은 기존의 시계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김연아 스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다들 아실 건데 왕관 모양의 티아라 컬렉션 등 주얼리 사업부를 통한 브랜드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 내수 경기 불황에 따른 백화점 판매 부진 우려감으로 인해서 고점 대비해서 약 40%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캐시카우 주얼리 사업부에 이어서 지난해 습자 전환에 성공한 핸드백 사업부는 2013년 신규 점포 출점을 통해서 외형 성장과 함께 실적 개선을 이끌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하락은 조금 과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JST나는 해외로 브랜드를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리고 홍콩 중국 등 해외 면세점 입점을 통한 현지 반응을 확인한 이후에 본격적인 해외 진출 진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실적을 좀 예상을 해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24% 증가한 5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3% 증가한 14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44% 증가한 10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따라서 목표가는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12,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출가는 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